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은 반가운 소식이나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런 소식을 접하면 마치 내일처럼 기쁜데요. LG 가전 부분이 라이벌인 미국의 월후를 해치고 세계 1등 달성이라는 그런 위협을 전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대형 생활가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 식기, 세탁기 등 5개의 제품을 합산한 시장에서 연속 점유율, 판매율 기준으로 1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거치지 않고 한국인들의 자신감도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도전보다는 현상유지가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금 기업들의 성전보는 참으로 귀한 뉴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가전 분야. 소비자 입장에서 생활가전 분야는 좀 독특합니다. 늘 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LG전자의 트롬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산뜨미처럼 쌓인 그런 빨래감을 힘들게 처리하던 어머니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그래 지금도 빨래를 비교적 제가 좀 자주 하는 편인데 트롬 세탁기를 돌려놓고 이리저리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혼자서 하는 말이 정말 신통방통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많은 빨래감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척척 처리해내는 기계에 대한 신기함과 놀라움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 걱정입니다만 저렇게 고장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입니다. 핸드폰은 몇 년 받아 기계를 교체를 하지만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것을 한번 들여다 오면 꽤 오랜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산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건을 계속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내구성이 뛰어나면 얼마나 오래 사람들이 사용하겠나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곤 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LG전자의 생활가전 부분의 약진. LG전자 홈 어프라이언스 앤 에어솔루션 사업본부는 일종의 생활가전 부분이죠. 2019년 상반기 매출이 11조 5,687억원 영업이익이 1조 4,45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상 이익률이 12.5%입니다. 경쟁사인 월풀이 4.6% 스웨덴의 일렉트로 룩스가 3.0%입니다. 통상 제조업체 가운데 8% 이상을 기록하는 이익률을 기록하는 제조업체는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성적표는 경쟁사인 월풀의 매출력과 이익인 11조 3,982억과 5,203억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시장은 특히 글로벌 시장은 경쟁이 전쟁입니다. 고객은 아주 민감해서 가격 대비 가치라는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품을 구매합니다. 특히 생활가전은 내구 소비재입니다. 한 번 도입하게 되면 제법 큰 돈을 지불해야 되고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 소비재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모으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특히 고객 후기를 자세히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상품이 바로 내구 소비재입니다. 내구 소비재 시장에서 세계 1등이 된다는 것은 가격, 품질, 성능, 평판 등 여러가지 면에서 탁월함을 입증해야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1등이라고 볼 수 있죠. 내구 소비재에서 1등한다는 것은 특히 세계 1등을 차지한다는 것은 고객들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서 명실상부한 1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LG 생활가전의 성공 요인. 모듈 생산 방식을 도입한 것이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데 결정적이었다. 모듈 생산 방식은 여러가지 부품을 단품으로 받아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의 큰 덩어리를 몇가지의 작은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조립 과정을 단축하면서 조립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모듈 생산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마 생활가전 분야에는 구동 모듈, 모타와 같은 기능 모듈, 외관 모듈 이 세가지 모듈로 나누어서 덩어리로 물건을 가져와서 조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듈 생산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13년 이후인데 2009년에 비해서 제품당 생산 시간은 40% 생산 라인 길이는 절반으로 줄어졌습니다.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모듈 생산 방식의 도입에는 2013년부터 LG 생활가전에 대한 지휘봉을 잡은 조성진 부회장이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리더십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결국 조성진 부회장이 생활가전이 승리하는 방법, 생존하는 방법은 모듈 방식을 많이 다룬 길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의 판단이. 결국 리더 한 사람이 조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한 나라의 리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리더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2013년에 조성진 부회장이 지휘봉을 잡은 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거죠. 모듈 생산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요타라든지 다양한 자동차처럼 부품이 많은 그런 산업체를 탐방하고 철두철미하게 벤치마킹해서 생활가전 분야에 맞는 모듈 생산 방식을 도입해서 생산 원가를 크게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산가전에서 제품의 핵심 부분인 모터와 컴플렉스, 압축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겁니다. LG전자의 모터 컴플렉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은 지난 3년 사이에 2016년보다도 30% 증가했고 연구비 투자, 시술비 투자도 3년 전에 비해서 30%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 구성 가운데 코와 핵심 부분을 자신이 내재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경쟁사를 무리질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제품 출시와 프리미엄 시장 창조. 세상에 없던 가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기 위한 예를 들면 의류 관리기인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처음으로 출시한 제품이고 그 밖의 가구형 가전이라든지 수제, 맥주, 제조기 등도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새 시장을 만들어보자. 그런 부분이 주요했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인 LG 시그니처라든지 빌트인 주방 가전,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같은 부분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LG 생활 가전에 입지를 굳히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숙명적 대결이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생활 가전 부분은 아마도 반도체가 무리하게 통폐합되지 않고 LG가 갖고 있었으면 훨씬 더 반도체에서도 더 약진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듭니다. LG전자의 가전 부분과 삼성전자의 치열한 그런 경쟁이 오늘의 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기록한 신기록에 주목해야 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신화를 만들어내는 한국 기업들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업인들 강연을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부탁하길 바랍니다. 나는 고하다, 나는 고하다, 나는 고하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의 기록을 보면서 항상 두 가지만 물으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우리가 도울 일이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찾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고도 남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뭐 도와주면 됩니까?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까? 뭐가 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대요.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허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끄면 정말 LG의 생활가전 부분이나 삼성의 생활가전 부분처럼 모든 분야에서 신화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앞으로 공병호TV도 계속 밝은 면을, 우리 사회의 밝은 면을 조망하는 부분을 꼭 매일매일 한 편이라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